선크림은 안 발랐는데 하루 정도는 안 발라도 되지 않을까요? 하루 정도는 뭐 한 번 봐보실래요 경실을? 이렇게요?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2층 버스는 처음인데 바람을 맞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약간 후덥지근하네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에 올라가나요? 브이로그에 올라가는 건가요? 브이로그에 올라가는 거죠 정말 가차다이에 제가 걸렸을 때 브이로그 찍는 날이 되게 먼 훗날일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여기 베트남에 와서 찍게 되다니 브이로그를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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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죠? 호치민의 시내 여기 시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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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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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야 저도 같이 부르고 싶은데 모르네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많지 않아요? 시내인데? 공원이어서 그런가? 먼저 기다려 여기도 많아요 나무가 여기도 많고 여기도 있어 고고기 눈치 있네요 여러분 청와대 같은 곳 청와대 청와대? 베트남? 중불되기 전에 베트남에 베트남을 못 들어가나 봐요 확실히 여행을 오면 네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여기를 지나가는 게 더 신기한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나, 이거를.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무의 크기랑 수를 보면 어디 한 산에 온 것 같은데? 박상도 둘러보면 시내야. 있을 건 다 있어, 그렇죠? 더 나가고. 오원이 되게 잘 되어있어. 여러분, 세상은 넙습니다. 좀 돌아다녀 보세요. 진짜. 인간이란 하나 없이 작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거대하네. 진짜 저녁은 저희가 어디서 먹는다고 했죠? 배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기가 어디라, 저기가 우체국이라고요? 우체국이라고요? 기차하고 하시는 거다, 기차요. 비밀의 컬러가 나오는. 여러분들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여행을 같이 체험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도... 그래도... 한 번씩은... 와야 하는 것 같아요, 여행은. 그래야지 이제... 어? 학교인가 본데요? 학교 맞죠? 학교 맞죠? 그죠? 옷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배구한다, 배구. 최근에 언제 해외를 갔어요? 제가 해외를 여행을 안 가가지고 잘... 여행 목적으로는 딱 해요. 여행 목적으로는 딱 해요. 가족 여행으로 속출해 다녀와서. 근데 해외여행은 해외여행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감성? 오, 이제 좀... 좀 달리는데요? 오, 바람 불어, 바람 불어. 우와... 바람 불어, 바람 불어. 이렇게 보면 한강도 같지도 않아요? 좀 야챙도 같기도 하면서. 너무 좋아. 여기가 강남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에 강남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트남에 강남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 보츠미시의 강남. 지금까지 하죠? 왜, 왜? 왜, 왜? 제가 너무 좋아. 근데 왜 나무들이 조금 작아졌네, 이제. 강남. 완전 컸어요, 그죠? 연 날리기 하는거에요 지금? 연이 왜이렇게 높이 날아? 여러분 보이세요? 어우 저거 날라가겠어요 만약 호치민이 오신다면 퍼스트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두개 다 찍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떨어뜨리면 많았는데 신기한게 뭔가 다 질서가 없는거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다 그 속에 질서가 있는거 같아 근데 사고 난걸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안아서 끼어들고 안아서 빠지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사고가 분명 날만한데 절대 안나 절대 그 안에 질서가 있는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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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좌회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신호가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제사님은 성공하시네요 어? 꽃카프 아직 안먹어봤잖아 저희 그냥 좀 더 작은 기준 투어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여유로워진다 편안해서 낮잠이 와요 투어는 이렇게 종료됐고요 여러분 지금 이따가 배 위에서 봅쇠요 배 위에서 봅시다 배 위에서 봅시다 배 위에서 봅시다 드디어 시푸드 나온게 나왔다 어디잠까봐 네 해적 자 이제 좀 찍었겠지만 먹어볼까요? 야 새어 다리 되나? 그건 아니지 엄청 부드럽게 빠지네요 그죠? 다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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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땡큐 정말 필요했는데 물티슈가 나 확실히 색다리기 하네요 베이비에서 언제 먹어보겠습니다 랍스터 다리가 너무 길어요 저 처음에 새우랑 대게 나오는 거였잖아요 와 대게까지 나와요 알고 보니 다리였다는데 근데 날씨가 정말 일조안전하기 좋은 날씨에요 배 투어가 한 시간 반 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나누려면 한 시간 바꿔야죠 여러분 진짜 공원이 이뻐요 풍경 자체가 아주 예쁩니다 내가 여기를 갈거래요 랍스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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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베트남에 통일하는 상징이에요. 음... 그 인풍의 모공은 빈차 모양 나옵니다. 무슨 뜻인데요? 빈. 흰 뜻이 그 행운. 행운? 행운. 여기는 뭔가요? 무엇을 하는 곳? 회의하는 곳? 네,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 여기도 만찬, 노찬, 람비 때쩍. 음... 저기 뭐산비에 있어요. 너가 오자. Hello! 그래서 저, 모eren 아나 덕분! 네. 2, 3! 1, 2! 2, 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이네요. 처음으로 저를 알아봐줄 수 있는 길거리에서, 그렇죠? 근데 나무가 진짜 많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무를 보니까 약간 나무가 둘러싼 느낌이 나네요. 사진 한번 찍고 다른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념병 같은 거 많이 파는 느낌이 나네요. 여기 와서 이거 사서 자기 집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기념으로. 여기 있는 조합이다. 여기 있는 조합이다. 이거에 따라서 이걸 구매해 볼게요. 귀엽다. 소주잔은 없네요. 이게 소주잔인가? 소주잔. 이게 1,500원인가요? 1,500원.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공을 하나 빼고 나누기 일을 하면 한국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3천원에다가 나누기 일을 하면 1,500원이라고 하던데 귀엽죠? 이거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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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근데 또 오렌지에 씨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깜짝 놀랐잖아 자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유명한가봐요 당뇨파, 오이 이건 뭘까요? 오! 맛있어! 어제보다 맛있어 와우 스파게티 맛나요? 당면만 드셔보세요 당면만 드셔보세요 스파게티 맛인데 매워 고기와 다리가 좀 맵습니다 고기와 다리가 좀 맵습니다 고기와 다리가 좀 맵습니다 이제 오케이? 이제 오케이? 새우튀김 맞지 않아요? 이거? 아닌가? 음! 맛있는데요? 짭짤하더니 고소해지고 비가 오지만 핑크 성당에 와있어요 되게 유명한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지만 이렇게 우비를 쓰고 오게 되었는데 우비를 언제 썼냐 진짜 완전 어렸을 때 여덟살? 이럴 때 말고 안 써봤던 것 같은데 우비를 쓰고 그러면 사진을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핑크 성당 우비도 하필이면 핑크여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 성당 보이게 찍어주세요 비 맞으면서 찍는 것도 갬성이네요 우비를 안 쓰고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멋있다 야 인정하지 않아요? 우와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번 찍고 상당은 상당은 아내가 되게 궁금하나 근데 그죠? 아내가 되게 궁금한데 콩카페도 처음 가보는데 신호 건너서 신호 건너서 시그니처 먹어봐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입소 dong Über 제품 홈 콩카펫 코코넛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다 안녕하세요 랜스탄이예요 펜치사냥 네? 아까 그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랜드마크 타워에 와서 지하로 들어왔는데 밖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진짜 그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나갈 때도 비가 많이 온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밖에 뒤맞으니까 시원할지도요 안경에 비 묻은 거 혹시 보이시나? 겨울왕국 이야 스케이트도 있는데 스케이트도 안 타니 진짜 오래되는데 CGV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야 보이시나요? 안 보일 거 같기도 하고 뭐야 로드타운 맨 위치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네요 한국에 살아도 남산이야 뭐 가봤도 안 하더라도 남산이야 뭐 가봤도 안 하더라도 한국 영화 있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더 넌? 이거 이미 한국에서 봤는데 지금 개봉한 걸까요? 새로운 것 같은데 여기는 새로 개봉할까요? 새로 개봉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한 걸까요? 봤는데 이거 한국 영화가 좀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나 있는데요? 무서운데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어두워서 그런지 81층 오케이 네 헤나는 스카이다이빙까지 했는데 그죠? 우와 이거 통과하네요 오른쪽 이게 다 81층까지 올라가요? 네 말도 안 돼 아 이게 3 일부 두 개가 얘기한 게 30층에서 오는 거 아니냐 두 개가 왔고 가봅시다 엘지 아 아 밖은 안 보이네요 투명하다 올라간 데만 한 몇 분 걸리겠는데요? 그죠? 심사킬때마다 여기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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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만 와 이게 진짜 날이 좋은 날아 쓰면 진짜 아 형 아니 혹시 이거 방금 영화처럼 분리 싹 고치고 회가 탁 하면은 이거 백만뷰? 백만뷰? 이게 바로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거울이 있네 보이나요? 안경 써거든요 피니님 보여주실래요? 부담 안경 써요 보이나요? 남산에선 이거 돈 내는데 이게 날이 좀 더 밝았으면 완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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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잘 보셨죠?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해외에 와서 높은 곳을 바라보니까 천둥층을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늘 높이 있다고 구름이 알려주네요 여러분들도 호치미네 들으시면 한 번쯤 꼭 와보세요 밖에서 밥 먹으면 되게 느낌이 있겠다 안녕 내려가 볼게요 다시 380... 2.65미터에요 2.4M 2.4M 2.5M 2.4M 2.5M 3.4M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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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